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헌재 측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12년 만에 따져보게 되는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측에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헌재 측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게 된 이유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보격죽인 A씨가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하고 250조 등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A씨 같은 경우에는 존속살해 혐의로 2018년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사형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사형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인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하고 양립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의 자체가 맞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도 장단을 좀 맞춰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사형을 구형을 받을 정도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과연 기대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인 반성이라든가 개과천선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분노한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형구형을 봐준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사실 뭐 개과천선 이런 거 필요 없고 빨리 그냥 사회에서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강간 살인범이라든가 보험료를 노리고 자기 애인하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도덕적인 반성이라든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굉장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서 한시라도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형이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 한동훈 법무부 측에서는 헌재에서 열리는 사형제도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헌재에다 제출했으며 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법무부의 변론 요지서에 따르면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형제가 사라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폐지를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의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형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보다는 EU 가입에 따른 경제 발전 등의 국익을 고려해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유럽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은 사형제가 야만적이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 그냥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법무부는 2021년 국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소박한 법 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체 형벌로 말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했는데 다른 형벌이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흉악범죄 예방 필요성을 간과하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 사형은 야만적인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완전히 세금 낭비죠 그런 흉악범들을 평생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다가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가 존속살의 혐의로 무기 진영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헌제의 결정이 A씨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가지고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좀 설득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해야지 A씨 같은 사람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오히려 더 기름을 붓는 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네티인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 반대가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법을 엄격하게 다뤄야지 법을 감성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아까 법무부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현재 사형제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1996년도에 최초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위험한 것이 현재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위헌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실제로 유남석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서빵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었고 또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석대 문영배 재판관 등 5명이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 바가 있어가지고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사형제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인데 요새 헌재 성향으로 보았을 때 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